감사원이 매년 전국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16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감사활동 수준 평가에서 우리시가 감사조직과 인력운영, 감사활동, 성과,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3개 지표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4일 감사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감사원은 특히 우리시가 자체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했고 주요 사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해 예산 절감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. 시는 앞으로도 자체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내부감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 해소와 사전 예방 감사활동에도 힘을 쏟아 주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잘 만나는 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